가현웅 하현웅 내가 오늘 진짜 아주 엄청난 게임을 하나하러 왔어 뭐? 뭐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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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으로 내는 노래를 맞추는 뭐야 뭐 입으로 내는 뭐라고? 입으로 내가 노래를 표현할 건데 그걸 너네가 맞추는 거야 아 오케이 쉽지 그 부분은 뭐 자신있지 당신 별명이 뭐예요? 인간 축구 박스 그렇지 시작합니다 정답 가이가이 보 빌리 아일리쉬님의 배드가이 뭐라고? 빌리 아일리쉬님의 배드가이 아 정답 대박 아니 어떻게 이거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타요 빈지노님의 아 이거 맞다 브레이크 아 미력이 정답 어 근데 더더 왜 이렇게 잘하냐 오케이 자 그럼 다음 5 6 7 4 더 더 더 더 더 잠깐만요 이거 내뱉다 김혜진 드래곤님의 썬더 어때 빌리볼 정답 아 아 이 방어들 아니야 아 어때요 아 근데 내가 설명을 잘하나보네 잘하시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그 해제된거 해보겠습니다 바이 자 다음 노래 지금 여기서 보이는 삼첸이 형은 그냥 못생겨요 아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나도 안 말하고 있었는데 너가 말하면 어떡하냐 저기 따라 했었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노래 뭐게 이게 뭐야 딩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제가 알겠는지 야생이 현호영 그쵸 지금 거의 뭐 명탄총 코나영 저는 여기 시기 있어요 지금 현호영이 지금 진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현호영 근데 어깨 왜 이렇게 널 빠 멋있다 이거 BGM으로 그 조간호영님의 룩 룩 BGM 코나영에 담긴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야 아니 이걸 왜 잡고 왜 잡고 자는 거야 왜 잡고 자는 거야 왜 잡고 자는 거야 이 형은 아 잡았어요 소랑이 어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소랑이 어제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소랑이 어제 연습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피곤한 거 봐요 OBC도 어제 밤에 배송했잖아요 아이 저는 괜찮아요 아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한 번만 눌러보면 안 돼요? 다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한 번만 어제 저랑 뒤쪽 어깨 운동하셨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령을 잡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목요일 따라 흔들리고 팔꿈치를 하편으로 아 잠시만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고 벨스 잠가면 난 당신은 아아 오늘 비가 왔는데 방송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연아 분들께서 비 오는데도 너무 기다려주시고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을 거 같아요 그쵸? 완전 완전 갑자기 비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래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챙겨주시러 시간 내주셔가지고 찾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야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예요? 왜 우산 안 들고 오셨어요? 저요? 당신과 데이트 좀 하려고 역시 어 네 두 사람이 있으면 우산은 하나여야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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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연인이신 분이 응 그 우산이 두 개지만 하나는 들고 하나만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게 어? 그게 로맨스야 로맨스 잔영이 뭐 알아? 우리 스무살 잔영이 그 우산이 두 개인데 왜 같이 써야 하나 그런 게 있어 잔영이는 아직 몰라도 돼 나도 잘 모르거든 우산은 두 개씩 쓰십쇼 네 방금 저희가 펠리 헬스장에서 이 영상 하나 찍어도 되는지 네 양해를 구하고 왔는데요 허락파워 허락해주셔가지고 빨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 현실 피할 수 없어 도망칠게 늦었어 사방인 너인걸 파노라마 댄니스 마이 내 주인이 될 너 마이 롯 어차피 돌이킬 수 없어 You are my destiny 너로 가득 차는 그인걸 도망칠게 네 저희는 이제 헬스가 끝났으니 연습하러 가봅시다 안녕 안녕 집으로 가죠 집으로 네 이번에 디어리티 시즌3가 시즌을 마치자고 합니다 시즌1, 시즌2, 시즌3까지 저희 디크런치가 정말 다양한 모습을 디어리티에 담아서 우리 디아나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그 3도 막을 내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또 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어리티는 계속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시즌4에서는 시즌3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색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봐주세요 구독,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구독, 좋아요 네 그러면 시즌4에서 만나면서 저희 디크런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풍풍! 감사합니다 디크런치였습니다 안녕 기다려주세요 구독, 좋아요 구독, 좋아요 안녕